17번 문제답 4라고 알려줬는데 이 그대로 적었더라. 전 아무리 풀어도 이더라고요. 답을 알아도 여전히요. 그래서 차마 못 적었어요. 그건 제가 못 푸는 문제였거든요. 아니. 넌 아주 잘 풀었다.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.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넜다. 하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. 보통의 사람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.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.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.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. 그러한 이유로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.